전통연의 연구소 전통연구소는 전통문화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공연과 교육 그리고 기획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전문예술단체입니다. 오늘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아름다운 우리 전통공연을 선보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속장단을 바탕으로 발 디딤의 기교가 뛰어나고 또 외시버선의 멋이 돋보이는 섬세하고 우아한 태평무입니다. 두 번째는 궁중정제의 형심미와 함께 한삼자락의 우아함, 현란한 건기, 매혹적인 맨손 사이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구흥건무이며 마지막으로 어깨에 북을 메고 양손에 채를 들고 너설을 이용해서 아주 역동적이고 흥겨운 양태홍류 진도북놀이 공연을 진행합니다.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즐겁게 공연할 수 있는 날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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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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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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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